오잉? 오잉 오잉? 오잉 오잉? 백현 씨 오늘 부모님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오늘 같이 저녁 먹을 거예요 저 어버이날 때도 못 갔어가지고 오늘 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하려고요 효자네요 그럼요 효자의 또 아이콘이 또 저죠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 만나러 가는 게 설레요? 그래 설레요 인간극장 오늘도 백현이 운전을 한다 차가 많이 막힌다 일로와 안녕하세요 몽룡입니다 몽룡아 저기 봐봐 안녕 몽룡 몽룡아 팔이 어딨어? 팔이 팔이 어딨어? 오늘은 몽룡이가 저를 엄청 그리워했나봐요 그치? 몽룡아 몽룡아 저기 봐봐 몽룡아 저거 어딨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저를 엄청 그리워했나봐요 그렇지? 그치? 몽룡아 저를 엄청 그리워했나봐요 넌 은혜 주세요 우리 쿵튜브 구독자들한테 인사 좀 해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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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가 일로와 일자리 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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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야 저기 가 봐 저기 가 봐 은혜야 엉덩이만 보이잖아 어?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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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오잉? 몽룡씨 뭐 쓰고 있으세요 관심도 없네 안녕 운영아 이제 형 갈게 눈치 보는 거 봐 형 간다 형 갈 거야 진짜로 다음에 또 만나 이 새끼 내 새끼 손 약간 오류가 있는 거 같아요 오늘은 원래 손하면 손 주는데 손하면 자꾸 엎드리네 운영아 손 운영아 손 운영아 손 운영아 갈게 안녕 안녕 이제 드디어 집에 가요 운영아 지하 2층입니다 저는 여기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구요 항상 행복하세요 그럼 유튜브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자요 고맙습니다 한번 다시 할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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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